대한민국 엄마랑 이집트 엄마랑 안다치게 해 왼손? 난 왼손 아닌데 괜찮아요 왼손으로 그냥 안다치게 살살 뭐 이런거 재미로 하는거죠 엄마도 잡아주시고 엄마 안다치게 지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연습잡아 하는거 잡으세요 손 손잡으세요 이집트 엄마가 셀지 대한민국의 엄마가 셀지 한번 볼건데 최대한 안다치게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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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 여러분 우리 두분께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자 가요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어 감사합니다.